deutschen 로딩 3. 여러분 고-P. 나이는 뺄쌤. 건강은 덧셈. 돈은 곱셈. 사랑은 나누쌤. 그냥 춤생생님은 형은… 준비했어. 준비했어. 범이여 왜 그래? 범이여 왜 그래? 범이여 왜그래 한살 먹었다고 또 갑자기 왜 이렇게 감정적이였어 아네 아네 뭐라고? 여수만 일곱! 더 샘은 뭐야? 네? 더 샘은 뭐라고? 더 샘은? 더 샘은? 더 샘은? 더 샘은? 되게 부린다 더 샘은 뭐야? 건방이야? 2019년도 두방축 어 해가 던새 아유 나한테 말해봐 셋! 새들아 그럴 줄 알았어 형은 아 진짜 시켰을까요? 근데 아 진짜 시켰을까요? 근데 2019년 진짜 우리 두 번 두 번 생각났어 셋! 아 그동안 계속 우리 팬 여러분들 해! 해가 적으로도 저희 얼굴을 밝게 비춰줄게요 다음번에 두 명은 지금 한 살 먹었다고 너무 견턴적이야 너무 견턴적이야 다음엔 두 명은 지금 한 살 먹었다고 너무 견턴적이야 어 두 명은 지금 한 살 먹었다고 너무 견턴적이야 다 세뱀니까 27 세뱀 제이빌 리더 영 네 거스 네 이상한 소년 욕심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미친듯이 화이팅하는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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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마무리 인사할게요 형이 2018년 마지막 마지막 하고 2019년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일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나이는 떼셈 건강 그만 돈은 곱하게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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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돈은 곱하게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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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하 철 이집 에이 이집 워 에이 이집 이집 에이 이집 에이 열정 열정 에이 아 으 네 자 그러면 인사 발라뇨 여러분들 다 두 분 건강은 샘샘 행복 1,2,3 지금까지 가슴 가수는 샘스비스 가수는 가슴